자 데드라이징 2 이어서 갑니다 영상은 이제 세이브 파일을 저장이 안되있어서 처음부터 보스를 다 잡고 다시 왔습니다 영상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보스 또 잡았어요 원래 엔딩에선 이제 같이 갈 수 있었는데 딸과 동료 여자 동료 한명이 헬기장까지 오지 않아서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 또 보내주는거야? 아 크레딧 다음이었구나 저장되는데 여기 저장됐잖아요 근데 이게 영상이 또 없더라구요 지금부터 영상을 봐야되는데 여기다 저장돼서 켰는데 안나오더라구요 자 지금 딸과 동료를 잃고 cgtv 보고있죠 어떻게나 찾으려고 뭐 ladies and gentlemen he's a survivor he's a hero do we even need to ask what he'll do TK what day thanks for the zombret Chuck i got your little girl she sure isn't chic but now oh and then sweet little the ass jack number mmmmm tasty 아 나 혈압약 안 먹었구나 약 하나 먹고 가야겠다 티켓 사려줬더니 심부름 시키죠 못된 녀석 이건 뭐야 어 새장비 어 데미지 인가 있어요 이거 이거밖에 없네 그냥 사용하고 이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선 뭐를 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맞고 따라 가야겠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장비도 맞춰서 가겠습니다 보스 검도 하나 있고 최종보스처럼 이제 약간 무적 있어도 전투 스킬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전투 능력실을 맞춰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크릿 엔딩이니까 가능하면 편집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안 나오죠 원래 바닥에서 연기가 나와서 연기를 통해서 괴물이 됐었는데 되게 짧은 거 아니야 의외로 바로 옆에 있어 그걸 왜 들어 뭔 짓이야 갑자기 망치를 두 개를 해서 망치 소끼를 두 개 만들고 진행딩 평부터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동 경로를 만약에 여러 번 돌게 한다거나 너무 뻔히 보이는 아이템을 여러 개 모으게 한다 반복했었어요 저번에 이제 데드라이징 1처럼 뭐 여왕보를 모으게 한다던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 편집하고 되도록이면은 편집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무게는 충분하고 원거리 무게 하나 구하는 거랑 빠른 무게가 필요가 없는 거야 도끼 망치가 너무 좋아 너무 사기 사기 아이템이야 먹을 거나 구해가 슈퍼 좀비가 있는진 모르겠네 지금 반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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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시네 있으시네 존재감 뿜뿜하시네 가기 전에 오렌 주스를 가져가는 건 좀 그렇죠 여기서 일단은 필요한 거 여기 많이 있네 두 개 필요하고 케이크 가져가 케이크 먹고 싶다 도너츠도 하나? 가자 야 솔직히 TK 따위한테 질 내가 아니지 원큐에 이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데드라이징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은 좀 빡빡했는데 시간이 시크릿 엔딩 구간은 시간이 여유로웠거든요 아마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여기 남아있는 김에 돈도 다 털어가 한급 인출기 다 부셔서 얼마나 좋아 돈도 많으면 아 세이브하는 데가 좀 멀다 아냐 원큐 원큐맨이야 오늘 원래 여긴가보다 여기 있어? 예전에 그 여자 구해줬던 데죠 문 닫자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닫어 좀비 막 들어올 수 있잖아 도너츠 빼고요 도너츠 빼고요 아 이녀석이 가져오라 그러는 걸 지금 가져오는 게 내 임무야? 아 이름 스킵하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죠 별일 없으면 스킵할 거고요 예 갑니다 도착 아 자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보면 되겠지?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옆이네? 또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드래곤볼이야 여기 있겠지 뭐 여깄네 야 술 가져오라 그러고 다음 거 다음은 저기 아 그냥 다 편집합시다 요렇게 하면 되죠 편집합시다 그냥 아 저기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전에 갔던 그곳이죠? 그 처음에 왔던 약국 초반에 왔던 약국 또 뭘 원하는 거야 그리고 마커를 보니까 마커는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가리키더라고요 여기도 먹어야 되고 저기도 먹어야 되고 여기도 먹어야 되고 여긴 다행히도 하나밖에 없다 어 여긴 없다 이제 어 여기가 먹고 세이브하고 나가서 이거 먹고 어 뒷문으로 나가서 이거 먹고 야 이리로 가서 두 개 먹어야 돼 야 너무 많은데? 그래서 뭐 먹으라고 이쪽에 있나? 아 저기다 저기다 여기다 이건가보다 그쵸? 이런 걸 원하는진 모르겠는데 아이템 좀 챙겨가겠습니다 오다가 좀 쳐맞아서 아프더라고 얘는 좀비들이 생각보다 성가시네요 어 수가 적었을 땐 몰랐는데 어우 봐봐 미묘하게 나보다 약간 빨라 멍청해서 그게 커버되긴 하는데 빨리 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이거 가자 도착했습니다 어 여긴가 보네요 이쪽에 있나봐요 아기 바라는 게 많아 TK 이제 이거 완전 굴욕이야 TK 시키는 데 다 하고 있어 지금 노예야 노예 가자 가 내 거야 이거 음료수 많다 여기 주스 많네 뭘 원해 그래서 이걸 원해? 다음 거 다음 거는 뭐 뒤로 뒷길로 가서 어 뒷길 이쪽으로 해서 가는 거였나 이리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저거 두 개 먹는 걸로 갑시다 여기 아니야? 여기가 아니라 도착했거든요 뒷길로 제가 아니네요 어 지하로 내려가는 거네요 아 뭐야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지하길 처음 가보는 거니까 찍고 가죠 어 갔는데 막고 없더라 지하 지하로 가는 겁니다 아마 이거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지하에서 만나서 보수장관에 신라하나봐 뒷길은 몇 번 안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가죠 괜히 갔어 일로 와서 이거 먹고 돈 많다 여기가 아마 길이 아니 내려가는 건데 지금 어딨어 내려갈 수 없어? 어 여기 계단 모양 있잖아 여기겠지 길 어딘가 길이겠지 나 여기 처음 와봐 얘도 여기 바닥 되게 깔끔하다 번쩍번쩍 거리네 잠깐만 잘못 온 거 같은데 반대로 온 거 같은데 로딩 화면부터 불안한데 옥상인데 잠깐만 여기 옥상이 있었어? 가져갈 거 없냐? 여기 옥상 처음 와봐 이런데도 있네 야 이거 어떻게 오 올 일이 없는 데가 있어 어 이런 데가 있었군요 혹시 이런 데서 저격 같은 거 하는 건가 적들이 그 저격수 4명? 이런 데서 막 이제 넘어가면 올라가지나? 가보자 안 가지네 어 이런 데가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만보고 그러면은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올라와버렸어 엘리베이터...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어 일단은 마크 따라서 길로 가보겠습니다 가자 어 여기 내려가는 데가 있네? 어 흐흐흫 아까 바로 옆인데 내려가는 데가 있네 여기로 가는 거네 옥상에서 바로 옆이네요 일로 가면 되겠네 그냥 아 나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거기 같은데 거기 거기 원래 여기 먼저 오는 게 아닌가 봐 내 생각에는 음 그 그 내가 노트북 가져왔던데 노트북은 걔네 여자애가 갖고 있었나? 이거겠지 뭐 로딩을 하네요 열리는 건데 그냥 들어와 버렸네? 흐흫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도 돼? 괜찮은 거 맞아? 나 이거 타고 할 거야? 여기서 가져올 게 있대 뭐 왜 그래x3 저거 왜 돌아가? 바로 여긴데? 어 이거 여긴데? 여기 위에 있니? 여기 위에 있니? 모르겠는데 나 이거 저기 가 올라가 보자 저걸까? 저거 저기 있는 거? 저기를 얻 아니 깜짝이야 소리 왜 이래 불안하게 아 이건 가져가야 돼 그러면은 한 번 절로 가보자 위치가 너무 딱 맞으니까 저기 같아 내 생각엔 저는 여기 한 번 들렀다가 여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다음에 다시 오게 하려고 만났었던 거군요 어 위치상 위치상 맞는 거 같은데? 어 높이가 맞자 높이가 저걸 거야 저걸 일단은 뛰어봐 그렇지 어 여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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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줘 칼이냐? 됐어 다음 엘리베이터로 가도록 하죠 여기도 이제 TK 처음 잡았던 그 엘리베이... 드... 드? 여기 아냐? 저거야? 아냐 요거야 비겨봐 이건데 이건데? 혹시 이거 뒤가 있냐? 아닐텐데? 왜 이... 아이템... 아이템이 있구나 아이템이 아이템이... 아이템 못 봤어 등장 밑이 어둡다더만 왜 이런데 있는 거야 좋았구요 다음 목표로 이동하도록 하죠 다음 목표는... 다시 지하입니다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없냐? 일로 가라는데? 일로 길이 있어 여기에? 아 여기 있네? 오오 바로 가면 되겠다 그냥 야 왜 이렇게 시야가 좁은 것 같지? 말하면서 해서 그런가? 나처럼 길을 잘 찾는 사람이 말이야 저거 타고 갈지 그냥 갈지 고민되는데 타고 가야겠지 역시? 문명인인데? 미개한 좀비들처럼 갈 순 없지 가자 운전이다 재밌겠는데 이거 나름 이거 타면 재밌겠다 나름 아 물론 비닐 다 씌워서 피 안티게 해야지 2050마리 잡았습니다 야 이 강화 좀비들 많은 것 봐 죄다 강화 좀비야 아 시끄러워서 잘 안들리겠지만 원래는 이제 지하라던가 실내 쪽은 강화 좀비가 좀 적은데 여긴 좀비만 잠깐만 아니 아니 왔어 왔어 도착했어 도착했어 도착했으면 됐어 불만없어 비켜 이씨 세이브도 한 사람이야 자 여기래 여기여기여기 마지막이겠지 USB 여기서 또 이동해야되니? 아 대체 뭐 어디를 원하는 야 저기까지 가야된다고 돌아가는거네 삥 와 여기서 최종결전 하나봐 와아 너무한다 너무해 이거는 편집해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보죠 예 여기에 가는거구요 세이브하기위해 이곳에 들렸습니다 저번에 통편집당한 유리맨이 있던곳이죠 아이템이 좀 필요한게 제가 몇대 맞아가지고 지금 물약을 두개 뺐거든요 총 하나랑 총 하나는 크게 도우면 안될거 같은데 칼 하나 그리고 도끼망치 하난데 여기 창있으니까 이거 창 하나 먹어가고 보이죠? 그리고 뭔가 아이템이 하나 더 필요해 창 가져가구요 이정도면 되겠지 아이템 솔로 꽤 많으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냐 이동도 안하고 문워크의 귀재인데 빠르게 가서 아마 시크릿 엔딩 보여주지 않을까요 이거 잡으면은 뭐가 나오는지 몰라도 어 TK랑 싸우겠지 설마 TK 이번에는 싸우겠지 이미 노멀엔딩에서 좀비 모습을 봐서 그런지 약간 위협감은 없는데 이벤트가 특별히 있겠죠 데드라이징 1 때 시크릿 엔딩 쪽 루트를 되게 섬세하게 만들었거든요 나름 신경써서 좀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계속 계속 지금 드래곤볼 찾아왔기 때문에 어 기대 좀 하겠어 도끼망치 맛좀 봐봐 에이 그런거 당하는건 오바지 그런거 당하는건 오바지 실망인데 그 TK가 저렇게 몸으로 나서서 제업을 할거라는건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아 약간 이제 부하들 시키는 이미지였는데 힘으로 해결 피지컬로 해결하려 그러잖아 도끼망치 어떻게 풀었냐 다리는 미니티 다가위치 미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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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저씨 힘도 좋아 하하 야 진짜 1대1 덤비는 거야? 무슨 무슨 아이템 하나도 없어 기껏 다 파밍해왔는데 이런 거 어 야 잠깐 뭐야 아 지사하게 3칼이나 나냐? 아 이 밑에 있는 게 터지는 거구나 잠깐만 너무 맥아렵게 터지는 거 아님? 깜빡이 삥돌게 만드네? 일단 필요한 거 먹고 아우씨 깜짝아 일로 올라갈 수 있네? 헤이이 으휘씨 Brend 뒤줄라고 아 잠깐만, 나 오렌지 먹을래 오렌지 주스 어? 그런 거에 당하면 안되죠 자 넘어가 넘어가서 쐈죠 오래주소 가져가고 아 기사 아 야 진짜 미식축구 좀 했나본데 뭐야 왜 갑자기 힘싸움 하자 아 저거를 돌리는구나 쟤가 아 저기 화면도 아주 구경 좀 하자 개 양아치 같은 놈아 어 너만 신났어 그냥 너만 아 좀 쎄구나 뭐야 뭐죠 이해가 살짝 안되는데요 아 저거를 노리는거구나 어 잠깐만 안맞아 건방진 녀석 진짜 이씨 상대를 파 가면 덤벼야 될거 아니야 파가면서 이씨 파가면서 반피다 올려 어어어어어어 올려~~ 손가락 부르실 때까지 눌러 눌러 피해 아 자식 제법 깜찍하구만 자식 난 가겠노이 먹을거 없니? 뭘거 없니? 잠깐 먹을거 없니? ikal 구르기는 안맞는구만 잠깐만 잠깐만 반대쪽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보면 누를거야 그런걸 왜 가져가요 야 그걸 왜 잠깐만 잠깐만 나 하필 이쪽으로 돌아서 야 근데 너무 야 뭘꼬 제니라도 시켜줘 너무 없어 나도 패턴을 파악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건데 너무 가차 없는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건방진식 아 타이밍 맞추는것 좀 보소 도망가고 드롭킥 이렇게 안통했구요 야 무슨 마법사가 덤비는것 같다 야야야야 이건 이건 아니지 공중에서 낚아챈는놈이 어딨니 세상에 이게 진짜 나 간다 아 이거죠 판정 오반데 내려가고 이거 돌릴때가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먹을게 필요한데 오 어디서 나타났어 야 말도 안 오바에요 잠깐만 잠깐만 타임 진짜 먹을거 하나도 없는거야? 나도 내려줘 일로 아 야 잠깐만 야 먹을거 없는거 오바야 개새끼야 아휴 도르바물 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일단 먹을게 문제니까 아 먹을게 문제인걸 떠나서 벤치가 하나 있어야 겠다 자 저기서부터 시작되죠 이러면 아 뭘 왜 외드니 됐어 이제 이정도로 쓰면 됐어 싸워 왜 여기 내가 있는 방향에서부터 터지냐? 아 이러면 너무 손해인데 야 너무 손해잖아 아 하지만 나는 깬다 건방진 녀석 찌르고 난 이미 패턴만 알면은 높이격이야 건방진 녀석 아 근데 무적은 오바지 이거는 개사기잖아 일단 올려 그냥 1대1 승부로 이긴다 아이치 건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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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컨트롤이여 압도적으로 쳐맞았죠? 아무것도 못하고 이곳이 컨트롤이여 정신 모자리지 니 저렇게 한 대 맞으니까 야 누워있는거 끌어치는건 아무리 봐도 개호반데 건방진 녀석 간다 난 뭘 뭐하냐 너? 응? 깍고 할줄 알았어 아 너무 약하다 야 솔직히 어 올라올때같아 그렇지 올라올줄 알았지 빨리 올거 같더라고 이곳이 피지컬의 차이여 아 잠깐만요 상 도둑 상 도둑도 없는 공격을 어디서 보였어 이씨 내려가면은 끝날텐데 그냥 게임 다음에 올라올때 다음에 올라올때 바로 저승으로 갈텐데 괜찮으신건가? 뭘줄 알았다 야 굴러 응 잘가 너는 내 상대가 못됐어 헬리콥터나 타고와서 써야지 건방지게 1대1을 신청해? 도전 과제 달성 정의구현 어디서 이씨 이제 근력에선 안되는건가? 야 저거는 그냥 떨어지는걸로 죽었겠다 너희들 여기 하루하나봐 그냥 나가자 헬리콥터가 다시 와주긴하냐? 여기서 의문이다 이트했어 이트 아 나 괜히 먹을거 먹으러 안가고 그냥 1대1로 싸웠으면 이겼을텐데 원트에 아 아깝네 엄청 잘 싸울줄 알았어요 저는 그 왜냐면은 이 노멀엔딩보스랑 전작 1편에 시크릿엔딩보스가 엄청 잘 싸웠거든요 어 1대1로 나오길래 뭐가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음 역시 군인이 더 센가봐 2돈 태역군인 1 시크릿은 그냥 장군이었죠 역시 오우 노래 젖어 끊으면 걸릴거 같으니까 끊습니다 자 게임엔딩S 레벨업 레벨2옵했어 라이프 10으로 증가 엔딩 끝난거야 그러면은? 진짜 빨리 끝났다 나 전에 시크릿엔딩 두세편 하지 않았나요? 어 HP 11로 증가 저장합시다 아 너무 끝난거지 그냥 저렇게 끝나도 되냐 너무 재미없게 끝났는데 A엔딩이 오히려 더 난데? 뭐 아 글도 안나와 어 나중에 누군 어떻게 됐으면 그런것도 안나오고 그냥 왜? 어 끝났는데? 야 진짜 에이 에이 이건 좀 오바죠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데드라이징도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A엔딩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에 약간 이제 죽고 영웅으로 남는 스토리였고 S엔딩은 뭐 탈출했겠죠 너무 그냥 싱겁게 끝났어요 근데 솔직히 어 TK 죽이고 딸과 친구를 구해서 걸어 나가는 과정에서 얼굴 한번 나오고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데드라이징 1에는 시크릿엔딩도 글이 나왔는데 글이 전혀 안 나왔어요 좀 아쉽네요 제가 오프 더 레코드랑 데드라이징 뭐 3부터 해서 다 사놨거든요 한꺼번에 근데 데드라이징 2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게임 킬 때도 오늘만 해도 몇 번씩 껐다 키고 좀 켜지는데도 문제가 있고 호환도 좀 안 맞기 때문에 윈도우 10이랑 좀 안 맞나봐요 옛날 게임이라서 그래서 음 리메이크가 안 된 작품이기 때문에 다음 장은 안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다른 게임에서 뵙게 될 것 같네요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이제 아쉬운 점이 1화가 저작권은 뭐니 초단위로 살려서 박살났습니다 밑에 이제 네이버TV 링크를 달아났는데 1화에서 그 링크로 접속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네이버TV 제 채널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데 올려져 있는 1화 그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필 1화 그렇게 돼서 약간 김도 좀 빠졌는데 그래도 결국 오늘 엔딩을 봤네요 정확히 1시간 걸렸네요 1시간 6분 정도 걸렸는데 편집되면 얼마나 나올지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 종료